한국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아, 북한이 아가... 그러나 이시냐 반하스칼리 고사까따냐 다다 바하사냐 익스프레시냐 반하스칼리 다피 아가 술리, 아가 수사 음. 다피, 그러나 아다바니 고사까따냐 아다바니냐 다다 바하사냐 이투사가 바구슨도 몽블레저리 바하사코레야 아, 네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 그 아주 한국어의 기초 폰다시 가사르냐 기초 네. 기초 폰다시 기초 어, 비사 멈퍼로 꼽고 폰다시냐 아, 네. 네. 알겠죠? 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πε트남 자, 따라하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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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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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레이시아 일본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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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호주 오주 오스트랄리아 호주 호주 중국은 뭐예요 중국 중국 진화 그렇죠 다 알아요 일본 적방 다 알아요 수다 따오 다음 뻐카라잔 프로페시 읽어보세요 자 직업 음 읽어보세요 학생 회사원 은행원 선생님 에이사 공부원 관광카이드 주부 어 저 학생 무슨 뜻이에요 월라젤 회사원 은행원 선생님 의사 공무원 관광가이드 주부 그렇죠 학생은 알고 그죠 회사원 회사원은 어디에서 일해요 어 어 부르사한 부르사한 아빠 바사 코리안에 회사원 회사 회사원 회사원 카리아원 회사 어 카리아원 이게 카리아원 깐토로예요 원이 카리아원 어 카리아원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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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원은 어디에서 일해요 은행 은행이에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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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은행 그 다음에 선생님 의사 알고 공무원 알아요 공무원 네 공무원 자주 만나요 공무원 자주 만나요 공무원 자주 만나요 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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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자주 만나요 네 자주 만나요 음 그 다음에 관광 가이드 관광 무슨 뜻이야 관광 관광 아르티나 아빠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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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팟 은팟 위사타 파리 위사타가 관광이에요 어 파리 위사타 관광 바리 위사타 부스 파리 위사타 그러면 뭐예요 어 부스 관광 관광버스 어 관광버스 어 관광버스 부스 파리 위사타 어 관광 관광 부스 관광 관광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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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스 파리 위사타 어 위사타완 뭐예요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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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뚜 파리 위사타 피 다이라구 관광깃 그래서 관광은 파리 위사타예요 그럼 관광버스는 뭐예요 관광객 그러면 위사타원 관광객 관광객 그 다음에 입으로 마땅가 주부예요 이스티사야 아달라 스오라 입으로 마땅가 제 아내 주부예요 제 아내는 제 아내는 주부예요 주부입니다 주부입니다 제 아내는 주부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학생 학생 회사원 은행원 은행원 선생님 의사 공무원 가이드 관광 가이드 주부 가이드는 무슨 뜻이에요 가이드 포만두 포만두 가이드 가이드 한국말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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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포라무 위사타 관광 가이드 관광 안내원 관광 안내원 관광 안내원 포라무 위사타 아 아 관광 안내원 알겠죠 프라무 위사타 에서 관광 안내원 관광 안내원 관광 안내원 관광 안내원 관광 안내원 이라고도 해요 응 관광 안내원 아 브라무 위사타 브라무 위사타 브라무 위사타 관광 안내원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인산말 인산말 무슨 뜻이에요 사람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빠가발 안녕하십니까 아빠가발 포말 알로 포말 안녕하 안녕히 계세요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Selama jalan 안녕히 계세요 Selama tingg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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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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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케 갈라 디 그레자 슬라마 다 땅아빠 아로 디 토꼬도 어서오세요 디 토꼬 어서오세요 디 그레자 주가 볼래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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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거라 마수 쓰거라 마수 어서오세요 슬라마 다 땅 슬라마 다 땅 방암 환영합니다 어 환영 환영합니다 환영 환영 환영합니다 환영 슬라마다타 웰컴이 웰컴 어 환영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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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알겠죠 네 자 이거 많이 쓰니까 잘 알아두세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다음 자 문법 문법은 뭐 다 알거에요 입니다 입니까 다 알죠 수다 따오야 한번 읽어보세요 네 왕티 임니다 제가 왕티 안디 임니다 제가 adalah 안디 학생 임니다 제가 adalah seorang pelajar 외사원 임니다 제가 adalah seorang karyawan 인도네시아 사람 임니다 제가 adalah seorang 인도네시아 자 마살라냐 마살라냐 인도네시아 어 네 인도네시아 상압 등가 상압 버리베다 등가 오랑 꼬리 아슬리 네 네 네 네 자 따라하세요 왕티 임니다 왕티 임니다 왕티 임니다 왕티 임니다 안디 임니다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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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다음 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adi jak생입니다 왕티 임니다 왕티 임니다 왕티 임니다 apakah anda shimLike ADDI apakah anda WROT Double 학생 임니다 apakah anda seorang pelajar 그렇죠. 자 이것도 마살란전 인터넷이야. 자 따라하세요. 자 그럼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스도는 기도교회가 어떻게 말하는지. 기독교인 기독교인 또는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크리스천 기독교인보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크리스천 크리스천 사람입니까 그냥 크리스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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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어봅니다 클로마우타니아 뜬다 아가마니아 크리스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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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인입니까 그 다음 은는 아빠 풍시 은는 북한 서브젝이야 서브젝은 이가에요 이가 이 파르티클 서브젝 은는 북한 북한 서브젝 은는이지 파르티클 토픽 어 파르티클 토픽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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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아 제가 제가 에디 제이 롤만 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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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명제 주 민제 시난 생금 자, 따라하세요 저는 에디입니다 에디씨는 학생입니까? 조민재씨는 회사원입니까? 선생님은 한국사람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사람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사람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워크북 한번 읽어봅시다 워크북 선생님은 한국사람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사람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사람입니다 선생님을 읽어봅시다 선생님은 한국사람입니다 선생님은 한국사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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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하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에이사, 독터, 선생님, 구루 의사 은행원, 회사원 이게 아니에요 은행원 은행원 회사원 의사 선생님 알겠죠 네 자 그럼 좀 또는 누구예요 학생 1번은 누구예요 선생님 2번은 누구예요 은행원 여기 여기 선생님 선생님 했잖아요 의사 3번은 누구예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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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원 3번은 누구예요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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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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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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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음 2번 필릴라 사뚜양 버르베다 카테고리냐 먼저 쪼또 뭐 여기 디바짜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일본 중국 이름 인도네시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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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아니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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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대빵 중국 중국 중국지나 이름 남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니 베다 카테고리냐 이름 자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팝팝 샌드림 자 걸어낼 땐 둘러하자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해보세요 먼저 해보세요 공무원 간호사 오수주푸 자 1번 먼저 해보세요 네 공무원 아 그죠 난 따위는 층이고 층이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층 층은 북디에요 북디 북디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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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다 그 말이에요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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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스트라시 오랑 아싱 그쵸 딴다 뻔바야란 우왕 영수증 그 학생증은 뭐에요 그럼 어 카르투 플라젤 그렇죠 카르투 플라젤 알겠죠 학생증 알겠죠 네 어 다른 다른 것은 다른 것은 은행 학교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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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입니다 은행입니다 학과는 뭐에요 스콜라 스콜라 스콜라는 학교고 학교 학과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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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산 아 네네네 학과 스튜디 프로그램 학과 아 브로디 바사 꼬레야 그럼 뭐예요 한국어 학과 그렇죠 한국어 학과 브로디 바사 잉그리스 영어 학과 브로디 바사 찌나 중국어 학과 브로디 바사 지방 일본어 학과 그렇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3번 3번 아니요 안녕하세오 3번 3번 베트남 베트남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민국 몽골 오 몽골 오 네네네 몽골 송생님 몽골 뭐예요 몽골 negara 몽골 아 몽골리아 그렇죠 몽골리아 몽골리아 아 선생님 뭐가 달라요 다른 곳은 뭐예요 다른 다른 곳은 다른 곳은 다른 곳은 선생님 입니다 그렇죠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은 뭐예요 골롱하냐 까따고리냐 아빠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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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라 선생님은 카테고리냐 일곱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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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4번 아니요 티따 안녕하시오 apa kabar 안녕히 계세요 selamat selamat tinggal 안녕히 계세요 selamat jalan 그렇죠 뭐가 달라요 다른 건 뭐예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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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은 아니요 아니요 예요 아니요 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요 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요 그렇죠 자 다음 자 아딸라 연습해 봅시다 입니다 자 미국 자 좀 더 뒤바자 디아래 디깐 미국 사람 입니다 사회 아딸라 아딸라 아메리카 1번 일본 사람 입니다 제가 제 2번 중국 사람 입니다 제가 제가 제 3번 인도네시아 사람 입니다 제가 제 제 제 4번 미국 사람 입니다 제가 제 제 제 제 제 제 미국 없어요 4번 다시 한번 4번 민 민국 미국 미국 없어요 어 누구예요 어 한국 네 조금 조금 어 네네네 한국 사람 입니다 제가 랄우 4번 자 다음 4번 자 저 필리안 자, 1번, 2번, 3번 자, 뒷걸어 잠깐 둘러 먼저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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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음 2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3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응 안녕히 어 안녕히 안녕히 안녕하세요 안녕히 안녕하세요 도만아요 안녕하세요 이다다 네 장만 그는 안녕히 야 안녕히 가세요 왜요? 가나와 사마사마 바르기 두아오랑 버릇비사 양 디 잘란 응 두아오랑 사마사마 버릇비사 양 디 잘란 가로 안녕히 계세요 가르마 띵갈 디 마라 디 디 잘란 오 디 잘란 자 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사마사마 안녕히 가세요 어 사마사마 서벌 탁시 슈가 이럴수 그렇죠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음 입니다 자 좀 또 의사 자 뒤바짜 디 아르 디깐 해보세요 좀 또 먼저 저는 의사입니다 1번 1번 저는 관광가이더입니다. 제가 사람 펀만두위사대 3번 저는 외사원입니다. 제가 사람 나라원, perusahaan 3번 저는 성생님입니다. 제가 사람 부르입니다. 바빡,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음, 저는 목사입니다. 다음 2번 자, 에디 제 이름은 에디입니다. 아르트냐? 나마사야 adalah 에디 1번 조민지 조민지 저는 이름은 조임지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저는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에디입니다. 제 이름은 조임지입니다. 제 이름은 제 이름은 왕완입니다. 제 이름은 왕완입니다. 제 이름은 왕완 민지원 한지원 제 이름은 왕완입니다. 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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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왕완입니다. 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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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하세요. 제 이름은 에디입니다. 제 이름은 에디입니다. 제 이름은 조민지입니다. 제 이름은 조민지입니다. 제 이름은 조민지입니다. 왕완입니다. 제 이름은 왕완입니다. 제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제 이름은 한지원입니다. 제 이름은 부디입니다. 제 이름은 부디입니다. 제 이름은 수리아원입니다. 알겠죠. 수리아원 남아 방길란라는 말은 안 들어서 한국어로요? 불어요 불어요 불어요. 아니에요. 와완 아완. 와완 아따 아완. 와완. 와완이라고 불러주세요. 와완이라고 불러.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와완이라고 불러주세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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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 부르다. 빵기.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와완. 와완이라고 불러주세요. 와완이라고 불러주세요. 와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한국사람이 와완씨 이렇게 부를거에요. 와완씨. 아니면 와완 목사님. 와완 목사님. 와완 목사님. 알겠죠. 와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한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와완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 한국사람들이. 고랑꼬레야. 빵길. 빵빼. 빵빼. 빵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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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완. 와완. 와완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아. 수리와완 목사님. 아. 수리와완 목사님. 수리와완 목사님. 네. 수리와완 목사님. 네. 왜. 왜. 왕완이라고 안 불러요. 왕완이도. 빵길랜. 세헤리헤리. 스헤리헤리. 에? 빵길랜. 카칌. 빵길랜. 세헤리헤리. 어. 왕완이라고 불러주세요. 왕완 목사님이라 그래요. 수리와완 목사님이라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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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키판길. 수리와완. 번데타 수리와완. 아. 따오. 왕완. 번데타 왕완. 올레오랑 꼬레아. 번데타 수리와완 목사님. 번데타 수리와완. 수리와완 목사님. 그래요. 네. 어. 그래요. 네. 자. 그다음에. 한국사람 중에서 인도네시아어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 네. 한국사람 중에서. 으요. 들 Wobergioso. 천둥이. koş석구 schools. 동숑 values. 들OTKA. plusieurs 예, 비싸대. 자, 1냐 암빌 바사 코레아. 에, 바사 인도네시아. 바사 인도네시아. 오, 그래요. 아이고, 좋겠네요. 좋겠네요. 아, 바구쓰라. 바구쓰라.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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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요. 네요. 와, 바구쓰라. 아, 바구쓰라. 좋겠네요. 좋겠네요. 아, 좋겠네요. 아, 좋겠네요. 좋겠네요. 자, 다음. 자, 입니까. 자, 좀 더 해보세요. 미국. 미국 사람입니까? 알프트. 네. 아, 그렇다고. 아, 알프트. 미국 사람입니까. 알프트. 일본 사람입니까? 아, 알프트. 아, 알프트. 아, 알프트. 알프트. 아, 알프트. 아, 알프트. 한국 사람입니까? 아빠랑 한국인가요? 자 따라하세요 미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수리아와 목사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수리아와 목사님은 인도네시아 사람입니까? 네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자 다음 2번 좀 또 아 네 자 뒤봤자 뒤도 티땅 눌러 왜 이사입니까? 네 왜 이사 왜 이사입니까? 네 에이사입니까 네 제가 그쪽으로 그렇죠 1번 학생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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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의사입니까? 네. 의사입니다. 학생입니까? 네. 학생입니다. 주부입니까? 회사원입니까? 네. 회사원입니다. 선생님입니까? 네.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입니다. 수리하원씨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수리하원씨는 목사님입니까? 네. 회사님? 수리하원씨는 목사님입니까? 네. 목사입니다. 그렇죠. 네. 목사입니다. 자, 다음. 자, 은눈. 자, 한번 해보세요. 은눈부터 5분까지. 어렵지 않아요. 은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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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왓디 왓디씨는 왓디씨는 주부입니다 이 사람은 부디씨입니다 이 사람은 부디 잘했어요 다음 2번 저 한국사람 한국사람입니다 네 자 읽어봐 제가 한국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사람입니다 제가 한국사람입니다 자 읽어봐 제 이름은 김 민준입니다 김 민준 김 민준 김 민준 김 민준 제 이름은 김 민준입니다 아 아 아 아 아흐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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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아흐마드 아흐마드시 넌 회사원입니다 아흐마드시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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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정우 시 쥐정우 쥐정우 쥐정우시는 학생입니다 쥐정우시는 최종우신은 학생입니다 최종우신은 학생입니다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이 사람은 안디입니다 남aku 어 이 사람은 안디 그쵸 자, 따라하세요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김민준입니다. 김민준 다시 한번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아흐마드 씨는 회사원입니다. 아흐마드 씨는 회사원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최정우 씨는 학생입니다. 최정우 씨는 학생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안디 씨입니다. 이 사람은 안디입니다. 아, 안디 씨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안디 씨입니다. 아, 안디 씨는 학생입니까? 네, 저는 안디입니다. 아, 안디 씨는 학생입니까? 이 사람은 학생입니까? 아디 씨는 학생입니까? 안디 씨는 학생입니까? 야 pelajar seorang pelajar 이카라만 Siti Siibnika apakah orang ini bernama Siti 아니요 Andi Siibnida Andi Anio Andi Siibnida Indah Oh Indah Indah Anio Indah Siibnida Apak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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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ang Apakah orang ini bernama Siti tidak namanya ini tidak Indah si ini ini adalah Indah Anio Asio 저는 Chui 종 U Imbnida Anio Asio 저는 Iyona Si Siti Anio Asio 저는 We Anio Asio 저는 Chui 종 U Imbnida Anio Asio 저는 Iyuna Si Imbnida 아니요 Imb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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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nta Oh Yang B Ada Panggap Semida Oh Panggap Semida Jih Imbnida Cinta Imbnida Senang bertemu Namaku Cinta Kenapa Ah Salah Kita bisa Karena Anio Asio Anio Asio Banggap Semida Mungkin Pertama Kali Bertemu Oh Mungkin Pasalah Pertama Kali Bertemu Oh Anio Asio Boleh Bisa Masalah Ini Oh Jonan Iyuna Si Imbnida Nah Itu Misalnya Orangnya Namanya Iyuna Bisa Anio Asio Jonan Dan Namaku Nama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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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 Bawa Anio Asio Namanya Bisa Bisa Juga Karena Namanya Itu Iyuna Bukan Masalah Iyuna Jodan Yuna Si Oh Nenek Nenek Aku Adalah Aku Adalah Iyuna Iyuna 이상해요 안돼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4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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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8 9 9 1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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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7 7 8 9 9 9 5 5 5 5 6 6 7 9 10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12 12 11 12 12 12 13 14 15 15 15 12 12 12 13 14 15 15 15 15 15 15 15 15 16 15 15 15 16 15 15 15 15 15 16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정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정우입니다 제 이름은 최정우입니다 제 이름은 최정우입니다 한국영역들입니다 저는 위에서원입니다 이번에 있어서 한국영역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뵐 정우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최정우입니다 최정우씨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비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학생입니다 그렇죠 다음 뵙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4번 공무원입니다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앙입니다 제 이름은 리앙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자 1번 자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리앙입니다 네 리앙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네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네 중국 학생입니다 네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은 중국 학생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학생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학생입니다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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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아 북한 중국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공무원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 공무원입니다 다음 3번 이 사람은 우리의 홈 갓 가이드가 인기가 위로는 설명을 애교가 의미가 이 사람은 educa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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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가 의미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입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자 말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자 1번 여기는 뭐 스킵하고 자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1번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입니다 2번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2번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3번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4번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5번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6번 저는 호수 사람입니다 호주 호주 저는 호주 사람입니다 자 다음 김민주 신파 아 네 김민주 신파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은 신파입니다 따라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완입니다 왕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디입니다 안디입니다 제 이름은 최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쵸 쵸 쵸 SF 쵸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와완입니다. 저는 선생님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다음 2번 인드라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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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입니까 네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이유나 한국 사람입니까? 이유나시는 한국 사람입니까? 네 한국 사람입니다. 이유나시는 한국 사람입니까 네 일본 사람입니까 네 일본 사람입니까 이유나시는 한국 사람입니까 네 이유나시는 한국 사람입니까 네 이유나시는 한국 사람입니까 네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유나시는 한국 사람입니까 네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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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ollaborators 자 direnn enemy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도네 이렇게 인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디씨, 이 사람은 인다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랑 나머지는 필요없고 여기도 필요없고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없어요. 수리야원씨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까? 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수리야원씨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